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바울의 자기 뼈아픈 고백입니다 그는 주님께 부름을 받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행하였고 또 주님을 전심으로 그렇게 쫓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주님이 빌리포 가이샤라는 지방에 갔을 때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 에리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다 제자들이 조용한데 베드로가 주는 그릇도시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기뻐든지 바요나 심오나 내가 복이 또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헬륙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그릇도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오신 목적을 나는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성기고 나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주는 그릇도시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다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는 이제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제자들은 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자기들이 자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올라가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로막고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 사이가 이렇게 어두워졌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이 사람들이 사람의 일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절대로 부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 왜 그리 목소리가 아니 정말로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베드로도 제자들도 여러분처럼 다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고백도 진심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끝까지 주님을 따를지 이 베드로처럼 중간에 부인할지 그거는 여러분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주님 따르겠어요? 아니 저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고 집을 쫓겨놨어도 주님을 믿고 저도 베드로과에 속하는 사람이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냈어요 그런데 십몇 년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저하고 같이 목욕탕에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사우나탕이 꼭 지옥 같아서 잘 안 들어가요 얼마나 뜨겁고 힘든지 그런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인가 그랬는데 아니 뭘 게임을 해도 저한테 치니까 이놈이 저한테 이기고 싶어서 아빠 나하고 저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있는지 내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들이 그러는데 또 아버지가 그래서 같이 사우나탕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좀 있는데 땀이 뭐 계속 나고 숨은 갚아오고 아니 그런데 이놈이 그냥 나가주면 좋겠는데 아니 이기려고 땀을 삑삑삑 흘리면서 계속 견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같으면 제가 아이고 내가 저 땅으로 그냥 나왔을 거야 그런데 십몇 년 전에 저 젊은 헬기가 있는데 안 나오고 저도 끝까지 버틴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놈이 계속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 아들 이름이 재우인데 재우야 너 예수님 부인하면 이 사우나탕에서 내보내주고 부인 안 하면 계속 있어야 되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이놈이 목사 아들이 되어 놓으니까 그래도 예수님 부인한다 소리는 못하고 옆을 쳐다보면 돌이 있으니까 저 돌 가지고 창문 깨고 나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성령으로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를 부인하면 내 보내주고 부인 안 하면 계속 안에 있어야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대답을 못 하겠느냐 자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그 뜨거운 사우나탕에 넣어놓고 예수님 부인하면 내 보내주고 부인 안 하면 계속 안에 있어야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아까는 부인 안 한다고 여러분 다 고백했잖아요 아니 그럼 부인 안 하면 계속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는 우리가 부인 안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뜨거운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부인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론 내 육신은 부인 안 하고 싶죠 그러나 거기에서 견딜 그때 제가 성강처럼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실 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는 그날 이후에 제가 의식이 있는 한 그 기도를 참말로 깊이 해요 오늘 이 베드로가 그는 고백을 하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로 2000년 전에 사도바울이 이 편지를 그 성도들에게 쓸 때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마지막이 가까이 왔겠어요 저는 제 친구들이 이 시계의 성교사로 한 50여 명 나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성교 편지가 제게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는 매달 아프리카나 인도나 중국이나 이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나 계속 성교하러 하나님이 내 보내세요 제가 가보니까 정말로 땅 끝까지 거의 복음이 다 증거되었어요 마태봄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 끝이 난다 그랬어요 정말로 모든 족사에게 지금 거의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께로 얼마나 많이 돌아오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제가 같이 왔는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십몇 년 전에 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렇게 가서 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걸 알리아라 그래요 그 사역을 십몇 년 동안 그들을 돌아가는데 돕다가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는 갔다 왔다 하면서 그 일들을 숨기고 있는데요 150만, 거의 150만, 200만이 돌아갔어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저와 같이 사회 가는 팀들이 한 십몇 명이 이스라엘 성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혹시 회복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김종철 감독이 만들었던 그런 영화도 안 보고 어떤 영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있어서 안 봤으면 회복이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십시오 2008년도 만들었던 영화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아멘 주의에서의 옷이 없어서 그 찬양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살렘아 이루살렘아 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 한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모으려 했냐 그러나 다시 너희가 아멘 주의에서의 옷이 없어서 살 때까지는 다시 내가 오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때 당시로 한 만 오천여 명이 돌아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은 한 1년, 2년이 지났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번에 갔다 왔던 저희 목사님들과 선교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이스라엘에 이 교회를 개척을 해요 개척교회를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개척교회 하면 쉬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회 개척해가지고 1년에 개척교회가 한 50명씩 쉬려주는 교회들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12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돌아온 사람들을 그리고 그 흰지인들을 쉬워가지고 일을 개척을 했는데요 7년째 되었는데 7년 동안, 5년 동안 한 명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5년 동안 개척해가지고 한 명도 안 돌아오면은 이 교회 계속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말로 목회자로서 쉽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 교인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작년에 쉬려를 50여 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한 교회당 그 다음에 올해도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마태봉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고 말씀하시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이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그때 당시의 그 성도들에게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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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재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봉 26장에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재야 하지만은 예수님이 육신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지고 싶지 않았어요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대로 세 번이나 간과하잖아요 아버지야 아버지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기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야 내 뜻대로만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되었던지 제자들을 데려가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고 베드로, 야구부, 요한 이 세명은 나로 데려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정말로 깨워서 좀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오니까 이 베드로, 요한, 야구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예 코를 두릉거리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면서 너희가 한 시 동안도 깨워 기도할 수 없더냐 영어생게 보면 One hour days 한 시간 동안도 깨워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주님을 죽기까지 따른다는 그 고백대로 우리가 따르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뼈아픈 고백을 그가 깨어있지 못하고 졸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사는 도시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비두르처럼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당신은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잠자는 사람입니까 한번 인사 한번 물어보시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한 시간을 정말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한 시간을 자한심으로 기도하면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시간도 기도하는 전심으로 그냥 와서 중헌부헌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잠자는 자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려고 하면요 여러분 두 시간은 깨어있게 돼야 돼요 두 시간을 여러분이 깨어있기도 하면 여러분 가정이 반드시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아니 소리가 그렇게 안건데 정말로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네 시간을 기도하죠 아니 조금 전에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이 네 시간을 기도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이 사단한테 완전히 속는 거예요 아니 한국 교회 어렵다 그러는데요 초대 교회부터 훨씬 나아요 그죠? 아니 초대 교회 그 사자밥이 되고 목숨을 잃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직업을 다 빼앗기는데도요 그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로마를 복음화 시킨 거예요 지금은 이 나라가 어렵고 이민족이 어렵다 그런데 그때 로마들은 낫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단음이죠 정말로 깨어 기도하면요 이 나라 밖에요 이 교회가 밖에요 저희들을 5년 전부터 저는 이 그래도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은 나름대로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6년 전 전에 이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대로 가만히 그대로 가면은 한 30년 지나면은 교회가 텅텅 비겠는 거예요 이 나라 교회가 다 무너지겠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제가 정상적으로 하면 한 30년 뒤에도 살아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이 나라 교회가 텅텅 비고 교회가 해교당으로 유럽처럼 바뀌어가는 걸 목사가 어떻게 보고 견디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들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에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에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길이 있는데 이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저 목숨을 드릴게요 제가 저 목숨을 드려서라도 하나님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이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내 목숨을 드려서 제가 순종할게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 같이 협동해서 아시는 목사님 새벽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산상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난수양관이라고 하는 부산의 금정산 산상에 올라가서 저녁 10시 정도 올라가가지고 밤 새벽 4시까지 그 바위에서 기도하고 리시대에서 내려와서 새벽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산을 떠나게 했어요 그리고 2002년도 다시 부산을 돌아가게 했는데요 한 번도 그 산상이 올라간 적이 십 몇 년 동안 한 번도 그 산상이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아니 뭐 교회당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그는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산상으로 올라오라 그러는지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는데요 수요일 저녁에 마치고 9시 돼서 그 산상으로 우리 협동 목사님하고 같이 올라간 거예요 저녁 올라가니까 10시였어요 그때부터 4시간 동안 새벽 2시까지 그 큰 산에 우리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너는 내게 부러지잖아 그래서 그래서 부러지는 게 아니고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조야 조야 하고 4시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뒷날 돼서 또 올라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뒷날 또 올라간 거예요 금요 우리와 기도회를 8시부터 11시까지 하는데 11시까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도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또 올라갔어요 토요일 날은 주일 때문에 못 가고 주일 저녁이 됐는데요 또 가고 싶어서 또 올라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수요일 거의 빼고 일주일에 4번, 5번, 6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4시간, 6시간, 8시간씩 밤을 꼬박 세워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면 제가 저 삶을 그렇게 들을게요 하루에 이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자고 그렇게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는 사례가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산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이 4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씩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요 전화를 해가지고 건면해서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요 왜? 너무 답답하니까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문제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잖아 그죠? 아니 문제가 해결되면 내려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계속 올라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저분들에게 문제를 계속 주세요 그러면 계속 올라올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 받았던 사람들은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남았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불의심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 민족을 이 열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남아서 지금은 부산에 한 150여 명 또 전국에 한 4,500명 이렇게 목회자들이 같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4시간을 기도하면요 반드시 교회가 부흥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4시간을 기도하셔요 만약에 제가 우리 팀들 보고 그렇게 이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들이 4시간 전심으로 기도하고 만약에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제가 책임을 질게요 만약에 4시간을 전심으로 기도했는데도 부흥이 안 되면 우리 교회는 보내줄게요 이분들이 기도했겠어요 안했겠어요 아니 진짜 이 개척해가지고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 박용호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었다는 것은 한국에 그런 교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 어떤 분은 그러더라 자기야 교인 다섯 명만 늘면 한쪽 팔을 잘라줄 수 있대요 아니 얼마나 개척해서 힘이 들든지 만약에 다섯 명만 늘면 한쪽 팔을 잘라줄 수 있대요 저는 그 친구가 거짓말한다고 보지 않아요 만약에 자기 열 가정만 늘면 자기 양잿물도 마실 수 있겠대요 그래 제가 그래요 아니 한쪽 팔을 자를 수 있고 양잿물을 마실 수 있다면 네 시간 기도를 왜 못하냐 그죠 주님은 뭐 우리에게 한쪽 팔 잘라달라 양잿물 마시라 그 소리를 안 했잖아 그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4시간씩 기도하고 나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그런 부모을 주시고 그리고 6시간을 기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려운 줄은 아시긴 아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6시간을 기도하면 이 나라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6시간 기도해서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면 해볼만 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6시간씩 기도 안 하고 아무리 살려고 발부둥 쳐도요 50년 뒤면 아니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100년 뒤면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가요 아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면 안 돼요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을 위해서 하님 나라를 위해 죽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님 우리를 통해서 하님이 뜻을 이루셔요 제가 6시간씩 기도하고 나서 온 나라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저는 용맹한 목사도 아니고 막 이름이 날려있는 큰 교회를 하는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알았는지 다 알고 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8시간을 기도하세요 아니 왜 웃습니까 여러분이 8시간을 기도하면요 이 세상이 바뀌어요 제가 8시간씩 기도하고 나서요 온 세계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집회해달라고 그래서 매달 가서 선교사들 이 현지 목회자들 집회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돈이 있느냐 아니요 저는요 하루 양식 가지고 20년을 살았어요 집을 쫓겨나가지고 요즘은 하나님이 조금은 은혜를 줘가지고요 일주일치 양식을 주세요 아니 일주일치 양식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Jesus Christ the same yesterday and forever 그랬어요 예수 그리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토록 동의를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리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리 염려합니까 할렐루야 이 아라님은요 눈이 시뻘게 살아계세요 구약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든 초대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이든 오늘날 역사하신 하나님은 독일하신 분이시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를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루에 8시간 기도했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일을 하기 전에요 40일 동안 금식해서 기도해 그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을 곱박 세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역을 하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아침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또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해요 이걸요 매일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이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기도한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 좀 하라 그러면 가서 졸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같이 있다가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네 예루살림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뜬니 풀 때까지 예수님이 유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림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정인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인이란 말은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고 이 성령을 받았던 이 마가다락방의 120명이요 세상을 뒤엎어놓은 거예요 완전히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대제자당 서기한 바리세인들 로마 이 사람들 다 예수님 사람들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도 그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시켜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절하는 것에 전무한다 그랬어요 아니 기도하는 것과 말씀절한 것에 전무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얼마나 기도해야 전무하는 걸까 제가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수백 번 읽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가 학교 학기장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저는 교육학과를 다니고 심리학 이 비아제 프로이드 융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랬는데 아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이 태양빛이다면 이 심리학이나 교육학도 촛불 같은 거예요 그랬어요 그 책을 다 못 와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제가 성경을 읽다 학교를 안 올라간 거예요 아니 학교 학회장이 학교를 안 올라가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선배들이 저를 잡으러 온 거예요 아니 제가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밥 먹던 것도 잊어버리고 하루 두 시간씩 자고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한 스물 시간 스물 한 시간 많을 때는 한 스물 두 시간 잠깐 잠자는 거 외에는 성경을 읽는데 한 삼일 정도 하니까 한 번씩 읽더라고요 한 사십일 정도 가니까요 성경을 한 열 번 정도 읽겠더라고요 한 열 번 정도 읽고 나니까요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미친 집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선배가 술을 진탕 사가지고 저를 잡으러 온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술 많이 마셨거든요 아니 그런데 와서 자기는 술 마시고 나는 성경을 읽었던 걸 자기한테 전하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마시고 우리 선배는 자취방에 잤어요 저는 새벽 기도하러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우리 선배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성경을 받고 제가 고신교회에 다녔는데 저한테 방언이 터져나왔던 거예요 아니 우리 선배 이 술을 진탕 먹고 자는데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래서 우리 선배 머리에 손을 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 입에서 막 방언이 막 터져나온 거예요 기도하니까 우리 선배가 얼마나 놀랐는지 와 나 살려도 살려도 나 교회 갈 테니까 살려도 그래서 내가 진정 교회 갈 거냐고 그 교회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손을 떼고 나와줬는데요 진정 교회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제자들이 천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신문이에요 신문을 얼마나 좋아하든지 주님한테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칼바르트가 그런 이야기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왜 신문을 왜 봐야 돼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는 뭐 달러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문을 보통 짧게 봐도 한 30분 정도 봐요 좀 은혜를 받으면 한 3시간 정도 봐요 주님한테 호대요 소리를 듣고 그런데 제가 8시간을 딱 기도하고 나서요 중앙일보를 보고 있었는데 이 신문을 가지고 올라와서 일맵만 보고 던져놓고 그 다음에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가져와서 일맵만 가족 올라오다가 계단에서 잠깐 보고 던져놓고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반이 신문이 쌓였어요 그래서 신문 끊었어요 그러고부터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지금도 거의 두세 시간 자고 사역을 제가 그렇게 두 시간씩 자고 사역을 하다가 한 분은 학문이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그래서 집에만 가면 우리 아내가 여보 제발 잠 좀 자라고 제가 그래요 아니 잠을 꼭 자야 되냐고 여러분 잠을 잘라 그러면 우리가 몸이 이렇게 좀 차분화해 가라앉아야 잠을 자잖아 그렇죠 그런데 너무 기쁘니까요 이게 몸이 붕붕붕 떠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풍가 옛날에 어릴 때 소풍가기 전날 너무 기뻐서 잠이 잘 안 오잖아 그렇죠 저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여와를 악마하는 자는 쉐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증 같이 올라갈 것이며 뛰어가도 꼼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지 않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저에게 임한 거예요 아니 진짜 달려가도 피곤치가 않고 걸어가도 곰비치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잠을 굳이 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두 달을 한 두 시간씩 자다가 뒤에 항문이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3분의 2나 이렇게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때 기도하러 올라간 적이 한 두 달 정도 되었는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우리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어느 날 낮에 보니까 제가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분명히 전화 올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비 오는데 산에 올라가요 말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면 진시장이라고 있어요 진시장에 가서 우위를 열 벌을 딱 샀어요 그때 올라오는 사람이 한 열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위를 열 벌 사가지고 나오니까 그들이 전화 갔다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비 오는데 올라가요 말아요 아니 비 오면 사탄이 역사 안 하냐고 비 오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냐고 올라오라고 전투복 다 사놨으니까 그래서 우유 한 벌씩 다 주가지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다 제가 이 항문이 빠지고 나니까 이게 그냥 걸어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방금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산을 올라가는데 나중에 팬티를 벗어보면 피가 팬티가 그냥 불그레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안 올라가면 그냥 다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내가 목숨이나 드릴게요 아니 나만 이런 중천금이다 그랬는데 한 번 고백했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에 내가 여기서 순교하면 양국교회 살겠구나 그래 좋다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우리 친구들 그때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 앉아 둘러서서 앉아 이들이 내 몸에 손을 놓고 막 기도하다 우리 친구 한 명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면서 뒤에서 딱 때려버린 거예요 와 중통으로 맞았는데 얼마나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막 팽 도는데요 그러다 목사가 막 화를 낼 수는 없고 내가 속으로 자기 것 같으면 저렇게 때렸을까 아니 그런데 때려가지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와서 잠깐 자고 새벽 기도하고 그때 우리가 99 모금을 하고 있었어요 시장 가운데 서가지고 제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성 아프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불의 이웃을 또 옵시다 여러분의 작은 성금이 작은 물이 큰 물이 됐듯이 여러분의 성금이 저 불의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불의 이웃을 또 옵시다 아니 제가 이래가지고 있는 게 그러다가 그 밤이 또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우리 친구들 보고 기도해달라 그랬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또 때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날 기도해달라는 소리 안 했어요 아니 그러고 헛떠져서 기도하는데 어제 때렸던 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원래 제가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권에도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원래 저 이름은 현수인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현수야 너 그 학문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아니 제가 들어갔다 그래야 돼 안 들어갔다 그래야 돼 아니 들어갔다 그러려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나와가지고 아파가지고 있는데 근데 안 들어갔다 그러려니까 들어가기를 기도했잖아 어제 그죠 들어갔다 소리도 못하겠고 안 들어갔다 소리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래 야 가서 기도를 해라 기도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아니 가도 한 5분쯤 기도하더만은 또다시 왔어요 현수야 도저히 궁금해서 내가 기도가 안 된다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렇게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기도한 걸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어제 들어가기를 때리면서 기도했잖아 그러면 네가 기도한 걸 믿어야지 여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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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한 걸 믿어요 기도 실컷 해놓고 염려, 건심, 걱정은 다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그랬어요 이 친구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안 들어간 거예요 한 10일쯤 그래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항문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한 3분 후에 이쯤 빠졌는데 나중에 조금만 더 빠지면 이 항문이 벌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10일째 깨끗이 들어가게 해주셨고 지금도 병원에 안 가고 지금 한 4,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깨끗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막 연락이 오는데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는지 저희 아내도 앞말기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죠 왜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사로를 보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도 암환자들이 많이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를 해 줬어요 나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내 암환자들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 노예 이번에 노예장 되는 분인데요 저희하고 같이 기도팀에 있는데 그 아내가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데 자다가 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간이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통이 그 사모님 말로는 얼마나 심한지 치욕의 고통이 있으면 이런 고통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병원에 갔는데 이 간이 안에서부터 출혈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일만 시켜가지고 그냥 일주일 정도 되니까 퇴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또 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부산에 있는 가장 큰 대학병원에 가서 거기도 역시 100명을 알지는 못하고 재일만 시켜주고 퇴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퇴원해서 언제 다시 간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두려움이 엄습을 내오는데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보고 그 사모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저는 도저히 겁이 나서 못 가겠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솔직히 제가 능력이 없는 걸 제가 알아요 아니 그런데 그 사모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줬다가 기도해 주고 돌아왔는데 그 사모 간이 터지면 진짜 내가 능력이 없고 가짜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가라 그러는지 그래서 나 혼자 가려고 그러니까 이 나 혼자 나중에 혹시 간이 터지면 댐탱이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험을 알아들어가지고 우리 협동 목사님 같이 가자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가서 둘이 가서 기도했어요 야 나 혼자 다 능력 없다고 또를 쓰진 않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우리 손을 얹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왜요? 아니 치료해 주면 하나님이 치료해 준 거고 그죠? 치료 안 해 주면 하나님이 치료 안 해 준 거죠 나는 손만 얹었다가 싹 떼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아 이 사모님이 막 퍽퍽 우는 거요 그러고는 건사한 데 가서 정심을 사주는 거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까 사모님이 왜 그렇게 울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프고 나서 아무 목사도 안 오더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처음 왔다는 거야 그래서 울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이 왜 안 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갔다가 그 다음에 간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돌아와서 아니 정신까지 자료도 먹었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모가 간이 터지면 그죠? 한 잔 능력 없다는 게 제가 덜둥이 다 나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그 사모님 간 터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여! 주여! 그리고 한 번은 산에 올라가면서 막 아픈 사람들을 기도하는데 제가 그 산 마지막 올라갈 때는 꼬들꼬버려요 좀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하나님 누구누구 고쳐주시고 누구누구 고쳐주시고 그 사모님 고쳐주시고 하는데 주님이 이놈! 너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고쳐줬는데 내가 언제까지 고쳐달라고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이 백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달라고 했어요 엄마 핸드폰 핸드폰 그래서 참 돈이 없지만은 하도 그러니까 백만 원 주고 핸드폰을 사주세요 아니 오늘 사줬는데 또 내일 아침 엄마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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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라 그럴 거야 야 이놈아 어제 사준 거는 뭐고 또 왜 사달라 그러냐 그죠? 하나님이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아니 치료해 줬는데 너는 그 치료해 준 걸 안 믿고 하나님 치료해 줘요 터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보고 그래가지고 그날이 주일 밤이었는데요 다시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따라 이제 평안할지어다 네가 자다가 다시는 간이 터질 이유가 없고 이제 편하게 자고 쉬라 이렇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진짜 저부터 훨씬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처음 가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주야 치료해 줘 없어서 주야 치료 치료 안 해주면 주님이 아는 거고 하면 주님이 안 거죠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따라 너는 이제 평안이 쉬고 다시는 터질 이유가 없고 염려하지 말라고 아니 나왔다고 선언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니 선언을 해줬다가 터지면 진짜 완전 내가 이거는 댐탱이를 쓰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그래서 제가 처음 보험 들었던 것처럼 우리 그 획득 목사님하고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월요일날 화요일날 세미나 있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좋다 그러면 당신이 돌아와서 수요일날 같이 가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월요일날도 제가 안 갔어요 그쪽으로 보고 그 사모님 이름도 안 들면서요 화요일날도 월요일날 산에 올라가서도 그 사모 기도 안 했어요 화요일날 와서 산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앉아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니까 우리 아내가 잠 좀 잘하고 아침에 8시나 됐는데 안마커팅 그걸 쳐놓고 잠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속에 싹 들어갔어요 잠깐 자려고 그런데 주님이 그 앞에서 이놈! 빨리 안 가고 뭐 하냐는 거예요 저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내 보고 어디 간다 소리도 안 하고 잠깐 나갔다 온다고 뛰어나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사모님하고 목양실 오시라고 그러고 가서 기도해 준 거예요 딸아 이제 평안에 실지하다 네가 다시는 자다가 간이 터질 이유도 없고 이제 편히 자고 시라 그러고 그날은 밥 안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오는데요 저 안에서 기뻄이 터져 나오는데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도 그 간이 안 터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혹시 간이 터질까 말까 그거 염려 전혀 안 해요 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치유하시고 그분은 하루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에서 좌우인 날씨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홍과 간절 골수를 찔러 죽어 뜻과 마음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부산에서 3일 동안 금식 수련을 한 거예요 이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미스바이에서 모여서 금식을 수문강장에서 모여서 금식하고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죽게 되었을 때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대적 하만을 장대에 달고 그들의 아말렉 족속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대구에 이 집회를 하라고 그래서 대구에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 기도하는 팀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포항에 하라는 거예요 포항에 저희들 하려고 보니까 포항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동대학이라고 아세요? 이 기독교 대학을 세웠는데 이 나라의 동성애가 이렇게 창돌하고 온 도시들마다 그들이 음란 축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대학 사회에 지성인 사회에서 아무도 그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동대의 교수들이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전국의 동성애자들이 한동대 앞에서 와서 데모하고 결국 문제를 일으켜서 이 한동대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울분이 나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에 찾아가서 총장님하고 오늘 하고 한동대에서 우리가 4월 26일, 27일 이틀 동안 그때는 밤을 꼬박 채워서 기도했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간 나라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창원은 이 학생인권조례 이걸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딸에게 설거지 시키죠 그러면 차별이에요 차별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하기 싫어서 만약에 신고를 하잖아 그럼 부모는 경찰에 가서 조수 써야 돼요 다시는 내가 차별하지 않겠다고 조수 안 쓰면 천만 원 내지 2년 구류를 살아야 되고 그래도 반성 안 하면 아이를 뺏어가요 아이를 양육권을 다른 데로 넣은 게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남자친구들도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애를 가지면 안 되니까 어떤 핀법을 써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선택해보자는 거예요 열두 가지 핀법이 나와요 왜 그 핀법을 선택해보자 그래요 남자친구들이 오니까 당연히 관계를 가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애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핀법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이걸 옳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100주년 기념교회 이분이 서이서 성교사로 가 있을 때요 자기 아이를 1박 2일 학교 수련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십 몇 년 전 이야기죠 그런데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아이한테 콘돔을 안 보냈냐고 애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1박 2일 수련회에 가는데 당연히 남자하고 여자하고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은 다 콘돔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 나라에서 지금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갱남 목회자들이 일어나가지고 19개월 동안 투쟁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갱남에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우리와 가서 우리 팀들이 가서 거기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갱남 인권조례가 막아졌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시름은 정사와 근시와 여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들에 있는 악의 영들이 대함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어둠들이 창르라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가의 내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둠이 세상을 덮을 거다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미를 가릴 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빛이 하느님의 영가의 우리의 이마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때에 있냐면 우리나라의 북한은 지금 38세 이렇게 나눠주고 70년 동안 저들은 완전히 허강 가운데 가서 있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도 김일성이 동상 앞에 가서 다 저라고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하느님께 그런 기도드려요 하나님 저 대동강, 모란봉, 백두산 저게 하나님이 지은 땅입니까? 김정은이가 지은 땅입니까? 누가 지은 땅이에요? 그러면 저 2,500만 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김정은이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나는 내 영광을 절대로 저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랬어요 제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랬냐고 그들을 책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동력이죠 북한이 저렇게 지금 물이 없어 가림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저렇게 죽어가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지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알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다 죽어가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 아들, 딸이 저 북한 요덕 수용소 저 감옥에 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얼마 전에 오토 윈버라는 미국 청년이 가서 호텔에 포트 한 장 뗐다가 잡혀서 완전히 고문을 당하고 식물인간에 대해 나왔다 죽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북한의 감옥에 잡혀있을 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4시간 기도하고 나서 아이고 이제 우리 기도 그렇게 했으니까 됐다 그러고 말았을까요? 아니 그럼 6시간 기도했으니까 아이고 완전 됐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마울이 우리에게 너희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거기에 잡혀있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저는 우리 멤버들 보고 그런 이야기예요 내 아들, 딸들이 거기에 그렇게 잡혀있다면 우리가 구국 기도회를 매주 화요일 날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을 하거든요 4시간을 주여! 그렇게 자심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그 4시간을 그렇게 기도했다고 우리가 그냥 다 마음에 이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다 잊어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4시간 그렇게 하거나 배가 진짜 고프거든요 밥 먹을 때 보면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모였을 때 그래요 아니 당신 아들, 딸들이 요독 수영소에 잡혀있으면 돌아가면서 집에 가서는 의식이 깨어있는 안 죄악 죄악 기도할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집을 쫓겨나와서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목사님 동생분 박영문 장노님 요즘 목사님 되셨습니까 이분 정말 제가 천국과 지옥 간접하는 걸 인상적 아니 그분이 동생분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랬네요 저도 하나님이 30년 전에 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요 우리 부모가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금식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7일째 되는 밤에 마지막 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첫 질문이 내 부모가 지옥 가도 내가 감사하겠느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부모가 지옥 간다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범사에 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 못한다 소리도 못하겠는 거예요 감사한다 소리도 못하겠고 그때 저 속에 있는 게 다 주님 앞에 주님 안에는 이런 지하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감사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순간에 0.1초인데 싹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뭔 말이냐 내 앞집에 내 옆집에 수많은 나의 아버지 같은 분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 지옥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별로 안타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두세 번 만나는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은 딱 검식하면서 제가 처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부모나 내 이웃에 이 아버지 어머니들이나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내 앞집에 있는 이 할아버지 내 옆집에 있는 이 할머니 내 부모님처럼 내가 생길게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하나님을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동족이 이제 북한이에요 우리 부모이고 우리 행제이고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정말로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이 통일을 주고 싶어하죠 통일이 이렇게 가까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약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성교단체 출신이에요 저희들이 성교단체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에 백만명 성교사를 파송시켜달라고 수년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저 정말로 마음에 쿵룡하는 게 오는 거예요 야 이 나라 잘못하면은 백만명 성교사 파송시켜주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요 저 김정은이는 핵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이 나라 적화하는 것이 그 할아버지부터 유언이고 절대로 저들은 저거 포기하지 않아요 설마 우리가 적화통일이 되겠느냐 이 김일성이가 소련을 등에 얻고 돌을 때요 북한에 4천 개 교회가 있었어요 북한은 남한부터 믿는 사람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들이 설마 이 교회를 무너뜨리겠냐 설마 우리를 죽이겠느냐 설마 설마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딱 이걸 잡고는 그 4천 개 교회 다 부숴버리고요 그 장대인 교회 그 주기철 목사님의 성교회 그 교회 위에 김일성이 신전을 딱 세웠잖아 그러고 목사들 다 죽이고 성도들 다 죽이고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리고 암흑의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베트남이 그랬어요 설마 이게 그렇게 되겠느냐 그랬다가 이 베트콩에 완전히 하고 그들이 300만명이 삐뜻폭불이 돼서 세계를 탈출하는 걸 우리가 역사로 봤잖아요 김정은이 내려와서 우리를 절대로 이대로 못 다스려요 여러분들은 김정은이 밑에 가서 절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옆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김정은이 밑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1순위로 죽여요 그리고 먹물 좀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서 2천만명을 죽일 거예요 그리고 천만명은 도망갈 거예요 그 천만명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은 큰 차이겠더라고요 그러면 몇만명이에요? 100만명 이들 뭐 하겠어요? 1순위 있는데 가서 성교해야지 아니 우리가 스스로 성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서 거꾸로 성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교사들에게 가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똑바로 성기지 않으면 나중에는 한국이 무너지고 나면 당신들 성교회 오지 않고 그들 발 씻어주면서 그때는 울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기 전에 똑바로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깨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자유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북한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해방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통일이 되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 기회가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너 이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말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부의 16개 도시에 이 금식 승의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강조가 다섯 번째 그리고 이제 이익을 맞추고 나면 서울에 8월 1, 2, 3 여름에 휴가를 다 내가지고 정부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모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일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로 통일을 주시고 시계승교하고 주님의 제림의 길을 준비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이 강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정부의 16개 도시에 해야 되는데 강조가 중요한 도시잖아요 그죠? 근데요 강조에 이 안디옥 교회처럼 깨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산에 가서 강조를 해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 가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강조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30년 전에 제가 덴마하러 강조에 왔거든요 그때 예수 믿기 전이었죠 아 그래 강조 사람들 얼마나 뭐 음료수도 주고 얼마나 이분들이 응원을 내주는지 부산은 데모하면 다 욕하거든요 우리 막 욕어도 못 그랬는데 여 와서 데모하면서 얼마나 이분들이 좋아하는지 그래서 참 좋은 인상을 받고 갔는데 그 하나님 강조에서 어느 교회에 하나님 이 집회를 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회가 강조 안디옥 교회죠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어요? 목사님과 여러분이 깨어있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제가 메일로 목사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저는 만나본 적도 없고 목사님 이름도 잘 몰랐는데 강조 안디옥 교회 전화번호 나오는데 전화해가지고 간사님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저 얼굴이 간사님 그 그래 내가 간사님 메일로 우리가 했던 걸 딱 해가지고 보냈어요 간사님 보고 단임 목사님께 좀 보여드리라고 근데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어요 간사님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만약에 간사님이 안 전해주고 만약에 그러면 간사님 그 책임을 어떻게 다 지시려고 빨리 전해드려 그래서 간사님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그걸 쭉 보고는요 연락을 오신 거예요 그래 지난 2주 전입니까 여기 와서 처음 그때 목사님 뵀어요 그리고 그날 잠시 하고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허락을 해준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6월 6일 공렬이기 때문에요 놀러 가는 거 다 취소시키세요 친척 집에 가고 뭐 가족 모임 다 취소시키세요 지금 나라를 살려놓고 봐야죠 그리고 8일 날은 휴가 다 내시고 7일 날은 휴가를 다 내세요 만약에 회사에서 휴가 안 내죠 왜 회사 그만두세요 더 좋은 회사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줄 거예요 우리 멤버들은 휴가 다 내라 그러지 그럴 때 휴가를 쓰고 그럴 때 월자를 써야지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난한 땅에 들어갔어요 전쟁을 한 전쟁은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학자손이고 철빙근을 가졌고 그들이 네피리무우손이고 그래서 싸우지 않은 전쟁은 하나도 이기지 못했어요 유럽은 지금요 그 기독교가 70% 80% 되던 기독교가 1%로 2%로 내려가 버렸어요 왜 그랬는가 이 동성애에 이 차별검지 뽑았는데 유럽 교회는 싸우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슬람만 돼버리고 교회들이 다 이슬람에 팔려가고 지금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그 변호사가 와가지고 얼마나 외쳤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영국처럼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을 외치십시오 여러분은 일어나십시오 그분이 피시를 토하면서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우리 영국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 영국에 대동강면에 와서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선교사였어요 그가 와서 피를 뿌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줬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피 찐자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영국 교회, 유럽 교회를 살려야 돼요 미국도 이 차별검지법이 이 동생이 법으로 통과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살아있어요 아직도 왜? 이들은요 법으로 통과했는데도 잘못됐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성도들이 도네이션 해가지고 다 감옥에 가고 나면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옥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휴가 받아갔다가 나오면 가족들은 다 도와주시니까 미국은 이게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야 미국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 개신교인 저항하는 교회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세상을 계획하고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뭐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하라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의 동족이 저 2,500만이 저렇게 죽어가는데도 내 지금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돼서 내 자식 조금 더 잘 알려고 그들에게 무관심한다 하나님 앞에 가서 피값을 내놔야 돼요 저는 20몇 년 전부터 북한 사회가를 하면서요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그때부터도 그래요 전쟁하자고 그래요 전쟁하자고 아니 그래서 너희들이 이기지도 못할 전쟁을 왜 하자 그러냐 목사님 전쟁해가지고요 우리가 이기면 빼앗아 먹고 지매는 얻어 먹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낫다는 거예요 예 제가 요덕 수용소나 일국계 수용소에 같이 있는 한 20만 등 그분들은요 지금도 간절하게 전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 안 일어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죠 저는 가만히 보다가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죠 그냥 시간 단다고 그냥 된다고 상황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안 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역사가 이야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요 그러면 또 그 아픔을 또 겪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와 이 공산주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16개 도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이 강주를 예수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교회를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도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강주 안대역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 여러분 중요한 일들은 빨리빨리 하시고요 다 일처리 못한 것은 6월 8일 이후에 하게 하시고요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한 여기 오세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우리 꼭 옵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멤버들 우리도 부산에서 한 100여 명 올 거예요 내가 다 휴가 내라 그래요 휴가 안 내려면 주님께 들림을 받든지 주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휴가 내고 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이겨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끈신할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는지 하나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땅 끝까지 보고 보금전거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끝이 난다 그랬잖아요 진짜 땅 끝까지 보금전거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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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옆사람에게 한 분 더 깨어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진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깨어있는 사람인지 잠자는 사람인지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깨어있는 것 같아요 잠자는 것 같아요 깨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진단을 해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 저녁 12시까지 주님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다 그러고 우리 장노님이세요? 와 우리 장노님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장노님 올 전이 12시까지 오면 올 것 같으면 12시까지 깨어있겠어요 안 깨어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침몰한다면 이번 주간 일주일 이번 다음 주일까지 주님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별로 안 올 것 같은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2019년 내로 주님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2018년도도 그냥 지나갔는데 2019년도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 보니까 오늘 촬영 참 잘하던데 그래도 아직 젊었는데 결혼도 해보고 한 10년 내로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뭘 좀 계획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요 참자는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주님이 더디 올 거라 생각하는 자가 참자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냐? 오늘 저녁 12시까지 주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저녁 12시까지 주님이 온다면 오늘 저녁 12시까지 제가 계속 집회를 해도 여러분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없죠? 올 12시까지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래도 그렇죠? 예 진짜 우리 장노님 진짜 좋은 분 여러분 12시까지 오늘 주님이 온다 생각하면 아직 믿지 않는 친척들 그다음에 가족들 이웃들 있잖아요 올 지금 예배 마치고 전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찾아갈 거예요 아니요 올 저녁 다 지금 마치고 나면 가방 들고 집에 지금 가려고 왜? 주님이 올 거라 생각 안 하니까 진짜 오늘 저녁 12시까지 올 거라 생각하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도 전화하고 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밤 12시까지 우리 못 자요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이번 주간에 주님이 온다고 생각하면요 목사님 다음 주에 가득 차버려요 가족들 다 데려와야죠 그렇죠? 이웃들 친척들 다 데려와야죠 맞죠? 어떻게 하든지 가서 싹싹 빌든지 강 끄라에 내 집을 채우라고 말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나부터 힘이 세고 권력이 센 사람한테는 가서 싹싹 빌어서라도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부터 힘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발을 딱 삐틀어가지고도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강 끊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주님 온다 그러면 여기 다 채우겠어요 못 채우겠어요? 채우죠 그럼 부엉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올해 내로 주님이 온 다음에 올해 남아있는 이 6개월을 어떻게 살겠어요? 진짜 존엄을 아껴서 그래서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에 있는 자같이 하여 시우를 낚이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자마자 너희는 방탄거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 14화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베스 교회에 편지하는 거잖아 에베스 교회에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은 믿으면서 있는 자 거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잠자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어둡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둡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도요 촛불 하나를 못 가려요 이 어둠의 문제가 아니고 빛이 비춰지지 않은 문제예요 동성애 문제가 아니에요 소동과 고무라 땅은 지금부터 동성애가 더 심했어요 그런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준다 그랬어요 너희 오늘 10명 넘잖아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5명 5명 마지막까지 하나님 1명만 있다 그랬지라도 하나님 1명만 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예 에르미야 소장 1절을 공헌했어요 너희 이 큰 성 예루살렘을 빨리 왕래하며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며 내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해 예루살렘 성 전체를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번 올해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남아있는 6개월은 어떻게 살겠어요? 예 어떻게 그러면 하루에 4시간, 6시간, 8시간, 10시간씩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예 오늘 주님이 온다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팀은 지금도 산에 가서 부산 쪽에는 비가 와요 그런데 비 오는데 지금 산에 가서 기도해요 내일 새벽 4시까지 천하여 저도 여기 안 왔으면 그 산에 가서 내일 아침 4시까지 왜? 오늘 주님이 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설교예요 제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면요 제가 6월 6일날 올 거라서 그러지 오늘 이게 내가 6월 6일날 안 올 거라서 생각하면 제가 한 새벽 2시까지 해요 갈 사람은 가라고 그러고 아니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면요 여러분이 오늘이 주님이 온다면은요 어떻게 삶을 살겠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보면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로 걸을 거야 실크퍼스 킹덤 오버가 첫째로 첫째로 그 나라로 그래야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34절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촉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머리는요 파마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 말씀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요즘은 우리가 머리 파마하러 가려면은 그래도 한 5만 원은 줘야 되잖아요 그죠? 10만 원이에요 맞아요 이 머리에 긴 사람들은 1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런데 파마로 닦았는데 이 미용실 앞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내일은 공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아니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 1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일 하면 어떻다고요? 공짜요 그럼 오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리고 소문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일 아침에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 얘기도 소문 안 내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새벽기도 안 오면서 파마로 간 거야 그런데 갔더만은 내일은 공짜 적어놓은 거예요 오늘 하려고 그러니까 10만 원 줘야 되는데 내일 하면 안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또 왔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소문 안 내고 가 나 있다가 뒷날 또 새벽에 이 교회를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또 그 파마로 일찍 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적어놨다고요? 내일은 공짜 파마 하겠지 못 하겠어요 예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하루만 살아라는 거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야 그 말은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이 온다 생각하고 여러분 남아있는 이제 8시간 지금 9시까지 3시간 남았잖아요 그 3시간을 요 소놈을 아껴 쓰세요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에 대해 생각하고 아직 전도하는 사람들아 전도하세요 오늘 저녁에 그러려면 여기 이 교회당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6월 6일이 내 인생에 이 정말로 하느님이 한국을 한번 변화시켜 놓고 가야지 그죠? 아직 이렇게 30년을 가고 나서 한국교회 다음 문 닫으면 장노임 책임이에요 우리 근사님들 책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느님께서 이 날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시고 통일을 주시고 시계성교하고 주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진짜 제가 보니까 우리 당대에 주님이 안 온다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온다고도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안 온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주님이 뜻대로 살다가 주님께 가야 돼 저는 30년 전에요 천국을 보고 나세요 그때부터 제가 죽는 게 소원이에요 아니 죽어야 천국 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천국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좋은지요 한 분은 그렇게 기도하다 하느님이 얼마나 혼이 났네 이러봐 너한테 천국 보여준 거는 너 혼자 오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너 가족, 너 친정, 너 민족 열방을 좀 전도해서 다 데리고 오라고 보여줬더만은 얼마나 책임이 났네 그래서 요즘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어쩌든지 한 명이나 더 데려가야죠 할렐루야 지옥은 절대로 보내선 안 돼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책임하지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로시 구원 받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로스를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를 그 가정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을 생각해서 이 강주를 여러분을 생각해서 이 민족을 우리를 생각해서 저 북한을 하나님에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들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한 교회가 이런 건축을 위해서 또 이 교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이 나라가 나라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은 그렇게 기도할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려고요 정표를 준 거예요 신앙 금요일 날 불이 나게 한 거야 제가 수 없는 불 나는 교회를 봤는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려고 불이 나게 한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강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 그죠? 저는 제가 우리 박용희 목사님이나 여러분을 알던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아시죠 여러분 목사님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사단은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불을 내서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오늘 돌아가서 이걸 SNS에 올려가지고 우리 전국에 기도하는 사람 보고 다 기도하라고 그럴 거예요 쫙 기도해요 이 교회에 붕이 일어나버릴 거예요 사단은요 머리가 나빠요 하나님 아는 거 도와주는 일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건데 이놈들이 자기들이 우리 건드려가지고 자기들이 이길 게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의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요 이 도시가 밖이야 이 나라 민족이 밖이야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이 교회와 또 이번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이 국가금식기도 대성에 의해 하나님 부산에서 일어났던 그 부엉이 대구에서 일어났던 부엉이 하나님 이 강주에도 일어나고 이 전국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이 나라에 통일을 주시고 이 열방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10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통선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통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